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를 전부 다 꺼내 봤는데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연하게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 색깔에 가까운 크림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자기 색깔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죠 이거는 좀 연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티가 안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색이 좀 연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얼핏 머리서 보면 약간 하얗게 보이기도 해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컬러이고요 이거는 무광으로 돼 있어서 약간 매트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약간 광이 안나는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근데 조금은 색이 어두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해양 폐기물이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후면 부분 글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전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화면 크기는 차이가 납니다 정말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S23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큰 거는 좀 부담되고 가격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S23 플러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AP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사용되는데요 그 전보다 전력 소모량도 적게 사용하면서도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앱을 실행해 보거나 할 때 좀 더 빠릿빠릿하게 뜨는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앱을 많이 설치하고 했을 때도 더 빠른지를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평가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전에 S23과 S2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근데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좀 다르게 2억 화소가 들어갑니다 사진 촬영에서 상단에 화면 비율 부분 눌러보면 2억 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대4 비율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2억 화소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아무래도 화소 수가 높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를 하더라도 디테일이 좀 더 살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축소해서 보긴 볼 테지만 만약에 어느 부분 확대해서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사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찍은 사진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사체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걸 따로 저장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응용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사진을 봤을 때 이걸 캡쳐를 해서 여기서 피사체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피사체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피사체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미지를 저장시켜서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은 사진을 보정해주는 사진 리마스터 기능도 있는데요 더보기 메뉴에서 사진 리마스터 선택하며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초광각 사진에서 왜곡도 보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을 발색 부분을 바꾸는 것 같고요 왜곡하는 부분은 이미 사진을 찍는 단계에서 바로 보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끝부분이 휘어있는 사진인데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버립니다 사진 모드 중에 새로 생긴 모드였는데요 e스포트 R.A.W라고 별도로 있는 앱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1200만 화소랑 그리고 5000만 화소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천체 사진을 찍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천체 사진 모드가 뜨게 되고요 천체 가이드를 켜면 별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실제 야외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달 위치랑 이렇게 맞춰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별자리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체 사진을 4분을 선택하거나 또는 더 길게 촬영을 해서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야외에서 길게 촬영을 해서 별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근데 좀 아쉽게 지금 보름달이 떠 있어서 별이 잘 찍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빛이 차단되는 뭐 산이나 별이 잘 찍을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찍으면 별 사진도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스테디 촬영을 할 때 그 전에는 FHD에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QHD에 60프레임까지 촬영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뛰면서 영상을 찍어 봤을 때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손떨림 보정을 더 잘해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60프레임인데 해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영상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천체가 움직이는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중에 하이퍼랩스가 있는데요 그 전과 달라진 부분이 촬영 시간을 지정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찍도록 설정해 놓으면 별이 움직이는 궤적을 그대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상 모드 중에 8K에 30프레임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8K에 24프레임까지만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30프레임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좀 덜 끊기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24프레임은 움직임에서 찍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했었죠 근데 30프레임 찍어보니까 확실히 좀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화각도 그 전보다 좀 더 넓어졌습니다 전면 카메라에서도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 받았는데요 필터 설정에 보면은 필터랑 얼굴은 그 전에도 있던 기능인데 색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색감을 자연스럽게 하면 조금 칙칙해 보이는데요 근데 따뜻하게 바꾸니까 얼굴 색이 좀 더 화사하게 찍히더라고요 티 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 안에 구매를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 고객에 대해서만 256GB 가격에 512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량을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때 기회를 노려서 구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사전 예약이니까 몇 가지 더 혜택이 있어야겠죠 보면 한정판 에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요금제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다이렉트 플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폰을 반납해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선물이 있으니까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갤럭시 S23 한정판 에디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BMW M 에디션이 있고요 이것도 꽤 멋지게 나오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에디션도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아기자기한 선물들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가격도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이렉트 플랜은 지금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요금제를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건데요 가입을 하면 첫 달 요금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1천명을 추첨을 해서 사용한 요금제 만큼 SK페이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찐친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무 기간 동안에 S23을 개통한 고객 중에 연차가 3년 이상 또는 S시리즈의 S23으로 기변 완료를 한 고객에 한해서 여기 상품들 줍니다 여기 보면 와 갤럭시북3 이거 정말 갖고 싶은 노트북인데요 이것도 주고요 그리고 요금제 기준으로 1년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SK텔레콤 갤럭시 S23 프로모션이 또 있는데요 키스2 갤럭시 S입니다 개통한 고객에 한해서 여기 보면 패키지 300만원에 해당되는 여기 힐라호텔 당첨 인원도 5명이에요 그래서 동반 1인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걸 주고요 그리고 한샘 300만원 바우처랑 듀오 결혼 멤버십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등은 BMW 서킷 드라이빙 체험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차에 가신 많은 분들은 정말 재밌을 거 같아요 그리고 3등과 4등 5등도 있는데요 이것도 나이키 조던 운동화랑 그리고 배달의 민족 1만원 쿠폰 그리고 GS 편의점 5천원 쿠폰 해서 많은 분들에게 상품을 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즈패스 플러스 구독도 나왔는데요 여기요 4,900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3,000원 할인쿠폰 3매와 1,000원 할인쿠폰 3매를 제공하고요 풀밭의 4,900 같은 경우에는 풀밭의 매장에서 구매 금액의 30%는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오늘 3,900원 어떻게 확인할까요? 3,800원 4,900원 4,800원 4,900원 6,800원 12,800원 6,600원 감사합니다.